어제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삼성물산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이번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플랜트건설 노동조합 강원지부도 이번 사망사고는 시공사의 안전불감증과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의당 강릉시위원회와 강릉시민행동도 철저한 사고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관련자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